안녕하세요 사연연예님들 저는 이 채널 자주 듣는 올해 68살 된 사람입니다. 못났다면 못났고 잘났다면 잘난 정말로 평범한 할매로 지금은 성질나면 성질내고 좋으면 눈치 안보고 좋아하는 티내며 다소 편해졌지만 예전에만 해도 체면 엄청 따진 사람입니다. 그래도 대학물 먹은 남편이 그럴듯한 직장을 다녔는데 50 넘어서 신용협동조합 이사진으로 뽑히는 바람에 얌전 빼는게 좀 심했거든요. 당시에 말도 마십시오. 원래 수수한 사람이라 입성이 신경 안쓰고 다녔는데 뒷담화도 엄청 듣고 대놓고 입성 좀 챙기라는 소리까지 들었답니다. 생각으로는 이사진이 수수하니 성실한 인상이면 고객들이 신뢰감 들고 좋아라 할 것 같은데 공상맞다며 돈 안맞긴다고 챙겨입고 다니라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숭늉 먹고도 있으신다는 말대로 실속은 어떻게든 간에 겉보기에 그럴듯해야 대우받는 모양입니다. 사실 저도 이때 남편 입성 챙기며 덩달아 이쁜 옷 장만해서 불만은 없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남의 돈 굴려서 벌어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수수하게 남의 돈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남편의 지론에는 동의를 하고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아무튼 이 잘난 남편 덕에 저도 그렇고 애들도 기가 좀 살았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딸 둘의 아들 하나 이 세 남매도 인간성 있게 잘 자랐답니다. 셋 다 시집 장가가서 순탄하게 가정 꾸리며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 큰딸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큰딸 다음 아들 그리고 다시 딸인데 우리 큰딸 영주는 어릴 때부터 누가 봐도 장녀였어요. 자기 장난감 동생이 탐내면 선뜻 양보하고 제가 외출이라도 하면 동생들 잘 다독이고 데리고 놀아주는데 대견하기도 하면서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철이 든 아이였죠. 게다가 품행도 바르고 머리도 좋아서 공부를 시키지 않아도 했는데 우리 남편의 자랑이었습니다. 당시 학비가 직장에서 지원이 남았던 때라 아주 부녀가 신나서 떠벌리고 다녔어요. 영주는 공부는 잘해도 저를 닮아 또 성격이 엉뚱한 데가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동아리 활동을 하느라 바쁜 와중에 봉사하는 학생회장으로 뉴스에 나오기도 했답니다. 나이 들면 지가 뒤로 빼도 남에게 등 떠밀려서 부녀 회장은 피할 수 없겠구나 싶은 앞날이 점쳐지던 마당발의 오지랖퍼였죠. 심지어 대학교 졸업하고 뭘 했는고 하니 월급 못지않은 돈을 받으며 사촌 조카 얘기를 봐줬답니다. 저야 신났는데 저는 또 한심스러웠지요. 우리 애가 대학 졸업하기 끈 1년 전쯤에 작은 집 조카가 애를 낳았는데 조카 처가 의사거든요. 애가 굉장히 쌀쌀 맞고 동수한테도 성 긋고 별로 친하진 않다는데 어느 날 그 집에 놀러가서 종일 있었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뭐하러 눈치밥 먹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언니가 또 놀러오라고 했다면서 그 집서 챙겨온 걸 바리바리 들이대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애가 낯가림이 좀 심해진 6, 7개월 쯤인데 처음 본 우리 영주는 또 그렇게 따르더랍니다. 그래 애 엄마가 둘이 놀게 하고선 피곤한지 스르륵 잠이 들었고 영주는 내내 놀아주다가 아이 분유 타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보행기 태워서 운동도 시키고 한 번도 안 울리고서 잘 데리고 놀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아이가 소르르 잠이 들어서 젖병 씻어놓고 걸레질 살살하고 있는데 잠들었던 조카 며느리가 깨어서는 거짓 감격을 하더랍니다. 영주는 더 잘하고 자기가 원래 애를 좋아하는데 사촌 오빠 애라서가 아니라 애 자체가 이쁘다 칭찬을 했더니만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엄마 언니가 월급 줄 테니까 희철이 좀 봐달라는데 나 취직이고 나발이고 그냥 눌러 앉을까봐 무슨 소리야? 그냥 놀아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준대? 그럼 하루 종일 365일 봐달라는 소리야? 아니 그냥 언니나 오빠 퇴근하기 전까지만 봐주면 돼. 토요일은 격주 쉬고. 그 언니가 사람이 냉하고 그렇긴 해도 그 나이에 동업해서 병원 개업하고 손은 크잖아. 내가 놀러가서 언니 좀 재우고 봐줄 때 보고 놀랬다는 거야. 희철이가 잠투정이 엄청 심하다네? 난 몰랐지. 희희덕대다 3초만에 자던데. 암튼 잠투정 심한 애라며 언니가 혹시 시간 나면 다음에도 와서 봐달라고 우스갯소리 하면서 밥 거하게 사주고 상품권 두둑하게 챙겨주더니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던 거지. 처음에 슬쩍 작은 엄마한테 내 얘기했다가 괜히 우회상한다고 하지 말래서 다른 아줌마를 구했나봐. 그런데 영 마음에 안 든 거지. 희철이도 막 아줌마 보자마자 울고 엄청 예민해져서는 밤에 경기까지 하더래. 엄마 닮은 게지. 원래 예민한 애들이 있어. 그래도 애를 봐주려면 그냥 봐주든가 하지. 돈 받는 것도 그렇고 혹시 애 다치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작은 집하고 사이 장담 못해. 니 작은 엄마도 희석이 몇 번 못 봤다더만. 희철 엄마 걔가 보통 까스락진 애가 아니어. 본래 좀 신경질적인 애인데 병원 개업하고선 지 남편도 혀 내두르더만. 아니야. 영식이 오빠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나한테는 뭔가 편한가 이런저런 부탁도 하고 그랬어. 나야 시간 자유로운 대학 4학년생이라 불러주면 땡큐라 오빠 물건 챙기러 몇 번 집에 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친해졌잖아. 근데 내가 희철이 다루는 거 보더니 어쩜 그렇게 애를 잘 보시냐고 그러는 거야. 그 언니가. 영식이 오빠가 쟤는 지도 어리면서 지 동생 거둬 키웠다고 어릴 때부터 애 잘 봤다고 하길래 내가 신나서 대학 내내 애기들 돌보는 봉사활동 다니고 부전공으로 교육학과도 배웠다고 했더니 눈에서 하트가 뿅뿅하면서 눈빛이 달라지면서 내 옆에 착 붙는데 언니가 현찰로 달에 300 줄 테니까 희철이 좀 봐주시면 안 되냐 하는 거야. 솔직히 나는 기분 전혀 안 나쁘고 올 것이 왔구나 싶고 좋아. 나 대기업에 입사한다고 해도 초봉이 200인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 실은 나 취업 준비한다고 하긴 했어도 다른 애들이 워낙 날고 기더라고. 뭐 외국으로 몇 년을 돌아서 3개국어 기본으로 하는 애들 천지라 토익 토플 점수 들이대지도 못해. 그렇게 까탈스러운 사촌 오빠의 마누라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사촌 조카를 한동안 봐주며 쏠쏠하게 돈을 벌었던 영주는 이후로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그때 그 집에서 어찌나 서운해 했는지 모릅니다. 애만 봐주라고 음식이나 식사는 그쪽에서 다 준비했다는데 영주가 또 애 자는 동안에 냉장고 뒤져서 저녁에 곁들여 먹을 반찬 같은 것을 마련해줬다는데 어떠한 아줌마가 해주는 것보다 맛났다더라구요. 동생들 걷어먹인 짬밥 나온거죠 뭐. 어디 가도 장녀 특유의 오지랖이 발동해서 이렇게 귀여운 애기 맡기고 돈까지 듬뿍 주는 언니에게 고마운 마음 담아서 덮밥으로 밥에 끼얹어 먹을 쭈꾸미 볶음이나 콩나물 넣어 지은 냄비밥에 양념장 만들어두고 계란후라이만 붙여서 비벼 먹게 하니 시집 잘 왔다는 말이 절로 나온 조카 며느리는 우리 영주 면접 본다는 말에 근사한 정장 몇 벌 뽑아주기까지 했으니 지이 뿜은 지가 받는 거라는 말을 실감하였죠. 그런데 사막에 내던 전화도 원주민에게 찜질팩 팔아먹고 살 것 같은 우리 영주가 입사 2년 만에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뭔가 표정이 비장한 것이 세 했답니다. 그냥 멋진 오빠가 있는데 나 결혼할래요가 아닌 반대하면 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엄포부터 하고서 뭘 모일 집에 찾아뵐 테니 그리 알라고 통보를 했거든요. 남편과 저는 남자에게 뭔가 하자가 있어도 단단히 있나 보다 했지요. 우리 장녀가 한 번도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겉보기엔 아주 멀쩡하고 선한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어느 정도 안도를 했는데 큰절을 올리고서 하는 말을 들으면서 한숨이 절로 나는 겁니다. 이 남자는 우리 영주하고 결혼하겠다고 우리 집에 올 게 아니라 저기 인간극장이나 나와야 할 불행한 인생의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 사람에게 비극이 항상 따르는 걸까 안쓰러우면서도 딸의 남편으로 묶어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제가 못된 사람이라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주가 데려온 신랑감은 이름이 우석이라는데 요즘 사람답지 않게 순박하다 했더니만 시골 출신이더라고요. 대대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다는데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다는데 이 사람 중학교 때 경혼기 몰고 가던 아버지가 농수로에 빠져서 전복되는 사고가 났답니다. 다행히 목숨은 구하셨지만 오른팔을 크게 다쳐서 몇 번의 수술 끝에도 끝내 끊어진 신경을 살리지 못했고 그렇게 한순간에 장애인 판정을 받고 애물단지가 된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논으로 밭으로 구르셨답니다. 늘 쓰는 팔을 다친 아버지는 처음에는 집안일이 남아 도우려고 했다가 영 안되자 비관하기 시작했고요. 본인이 이 집안의 짐이구나 느끼면서 술을 입에 대면서 걱정거리가 또 하나 얹혔지요. 이 사람도 주말이나 방학이면 늘 농사일을 돕고 누나들도 집안 살림이며 아버지 수발을 하며 얼굴 한 번 붉히지 않았다는데 결국 이 양반이 막걸리 마시러 간다 하시고는 그대로 개천에 몸을 날렸답니다. 애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애그머니나 어째 그런 일이 남들은 그럴 뿐이 아니라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가실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알았어요. 본인 스스로 우리한테 짐이 안 되려고 그렇게 하신 거란걸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비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지기 전에 보험을 들어두셨다는데 그게 생명보험이 아니라 우리 남매들 교육보험이더라고요. 당신 나름대로 인생에 뭐가 중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이란 게 그런 것이구나. 저도 아버지 보고 많이 느끼고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같은 아버지인데도 그 양반이 그렇게 가시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도 못하겠네.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을까. 그런데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참 훌륭한 분이시구만. 본디 부모란 자식에게 주어도 주어도 만족을 못하는 법이거든. 모든 희생을 하고 매일이 고대더라도 내 자식만은 편하게 살기를 바라고 말이야. 자식에게 고통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는 없을 거야 아마. 가끔 못난 부모들이 있지만 태반이 그렇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생명보험이 아니라 자식들 교육보험 들어주시고 가시다니 어떤 유언보다 무겁고 진지하네. 참. 그러게요. 나는 영주가 연애한다는 말도 없이 있다가 덜컥 결혼하란다 하면서 들이대길래 속으로 뭔가 하자가 있어도 크게 있나보다 넘겨짚었더니만 아버지 얘기였구만. 뭐 사람이 사고 당하려고 당하고 죽으려고 죽는 사람 없지만은 씁쓸하지만 아버님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신 거네요. 본인이 짐 될까봐 얼마나 속상할까. 더구나 애들 교육보험 들어주고 가신 거 수백억이나 백마디 말보다도 울림이 크고 참 멋진 분이구만요. 저는 저도 모르게 영주 신랑감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 사람도 그렇지만 형제들도 같은 결일 것 같고 그 어머니도 모질고 돈 밝히는 사람 같진 않겠다 싶은 근거 없는 믿음이 샘솟았지요. 가난은 해도 이런 내력을 가진 집안에 시집 보내면 영주가 마음쪽으로 힘들 일은 없겠다 싶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덜컥 우리에게 무조건 결혼하겠노라 토달지 마라 통보한 이유는 또 이 청년의 비련한 인생 때문이었는데 그렇게 비록 가난은 해도 형제 자매들 모두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 학비는 양심상 자기가 벌어서 내는 고학생으로 살면서도 또 그 근면하고 바른 생활 태도며 인성으로 좋게 봐주는 분들 덕에 다들 잘 됐답니다. 특히 이 우석 청년은 교수가 추천해준 회사에 들어가 이쁜받고 본인도 적응 잘하고 그러다가 동료가 소개해준 아가씨하고 난생 처음 깨 쏟아지는 연애도 하며 인생의 꽃이 피었답니다. 시골집에 가서도 오막살이나 다름없는 집구석에 사는 시어머니 보고도 얼굴 하나 안 변하고 살갑게 굴고요. 그도 그럴 게 여자 집안도 변변찮았거든요. 그 집서는 부모가 딱히 좋아라 안 한 모양인데 그래도 직장이 좋으니 미래가 밝고 이쁘게 보는 사장님들이 많아 더욱 총망되는 사람이라 결혼을 시켰답니다. 그때가 나이 30이었는데 우석이 이 사람이 또 귀한 딸 시집 보낸 처가에 엄청 잘한 모양이에요. 어차피 본가가 시골에다 누나들은 그 근처에서 터닫고 한 마을에서 살았던 지라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너희나 잘 살거라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었으니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거진 그 집 아들 노릇하며 애 아버지가 되었는데 심지어 결혼해 6개월 만에 쌍둥이를 임신해서 경사가 겹쳤지요. 그렇게 집사람 산후 구한도 장모가 해주니 시골집사는 가물치도 고아 올려주고 안사돈에게 바리바리 챙겨주며 비록 자주는 못 봐도 제법 사이가 좋았답니다. 그러니 더욱 아내에게 감사하고 장모에게 감사를 했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도 아내가 늘 처가에 가서 애를 맡기다시피 해서 그 고마움에 몸둘바를 몰랐던 이 사람이 장모집에 서프라이즈 하러 갔다가 아내가 상사와 같이 있는 걸 봤답니다. 그게 제 바로 윗사수였어요. 애들이 거진 7개월 들어가던 때였는데 애들 100일에 떡 돌린다고 회사에 왔었다가 그때 제가 외근 중이라 그 사수가 전화받아서 떡 들여놓고 어쩌고 하면서 눈이 맞은 모양이더라고요. 그 사수가 예전부터 저 무시하고 깔보던 사람이었는데 신포가 아주 못돼서 연애란 걸 못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먼저 결혼해서 애까지 낳을 때도 빈정거리고요. 그런데 집에 돈이 좀 있어요. 아파트도 진작에 장만해서 있고 본인이 여기저기 투자해서 돈 불리고 행색도 화려하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기 회사 직원 마누라랑 그러나 애까지 있는 여자를 갔다가 따지고 보면 둘이 똑같죠. 저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 애가 지면서 다른 집하고 비교를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결혼은 아무래도 현실이니까 친정은 못 살더라도 시댁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 우리 사는 집이 방 하나에 거실 겸 주방 있는 낡은 15평 재건축 말라오는 아파트였거든요. 집값 5억 6억 해도 집주인들은 진작에 나가서 살아서 전세금은 엄청 쌌는데 속으로 이게 뭔가 하면서 흔들렸던 모양이더라고요. 가뜩이나 저 우습게 여기며 억하심정 있는 둘이서 그렇고 그렇게 꿍꿍이를 버린 모양인데 저는 다른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의 미래 장소가 처가라는 점에서 맥이 빠지더라고요. 잡을 힘도 없었어요. 참네 잡놈들 많네. 아 애까지 낳은 딸이 그러면 말릴 생각은 안 하고 어디 집으로 불러들여 그런 짓을 방조해? 우석이 자네 잘못은 없네. 그 사람들이 신의가 없는 거지. 어쩌자고 그렇게 바로 코앞에서 사람을 통수를 쳐? 그래 결국 그 사람들이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자네 탓하며 기막히게 했겠구만. 안 봐도 뻔하지. 예 집사람이 없이 사는 거 질렸다고 애들 둘 키우는 것도 힘들고 무엇보다 궁상맞게 살고 싶지 않대요. 장마도 이왕이면 가진 건 많은 사위 바라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고. 제가 2년 동안 장모한테 쓴 돈보다 사수가 쓴 돈이 더 많다나 어쨌다나 그러면서 기를 죽이더라고요. 다 제가 못난 탓이죠 뭐. 집사람은 제가 얼마나 싫으면 애도 안 맞겠다고 하겠어요. 가뜩이나 저 싫어하는 사람 집에 제 아이 데리고 들어가겠냐고. 자기 새 인생 시작하게 도와달라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보내줄 수밖에요. 양육비라도 받아내지 그걸 순순히 헤어져줬어요? 참 사람이 착한 거야. 맹한 거야. 아휴 그렇게 살면 본인만 고생이지. 그래 영주 데려가면 영주도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헤어져서 회사 옮기고 혼자 아이들 키우고 산지 5년입니다. 그동안 못난 저 때문에 엉뚱한 여자 고생시키기 싫어서 여자는 근처에도 안 갔고 엉감생심 재혼 생각도 안 했고요.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주 씨는 달라요. 저도 처음엔 쌍둥이 아빠라는 소리에 흥미 보이는 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와 아이들이 진심이 되었습니다. 물론 영주 씨도요. 그리고 감히 애 둘 딸린 이혼남으로 이렇게 들이대는 게 저 예전에 그 못난 놈 아닙니다. 회사 옮기면서 연봉이 두 배로 뛰었거든요. 없이 살아서 애 엄마 뺏길 일 없게 저도 여유돈으로 투자를 하면서 지금은 물질적으로 서운하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다. 탐탁치 않은 가정사에 심지어 전부인이 낳아놓고 도망간 쌍둥이까지 떠맡은 35세 큰 사위는 이혼남 부서지게 잘 살겠습니다. 하며 다시 우리 부부에게 큰절을 올리고 부탁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안된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않고 남자 하는 것을 지켜만 보는 영주가 당장 뭔 일이라도 칠 것 같은데다. 우석이란 이 사람의 눈빛 지며 분위기가 어찌나 보드랍고 짠하면서도 정이 가는가 선뜻 반대하는 말이 안나오더라구요. 결국 언제 가족들 만나 날짜라도 잡자 하고는 다음 주쯤에 애기들 데리고 밥이나 먹자 하였지요. 영주가 예뻐하고 잘 다룬다고 해도 남애 애 키우는 게 쉽습니까? 게다가 엄마 쪽 닮았으면 나중에 커서 괴성망측한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당장 애가 설친다고 덜컥 허락을 하기가 그랬답니다.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초대를 하고는 애들 상태가 어떤가 직접 보고 반대를 하든가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애들이 너무 예쁜거에요. 순간적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영주 입가의 비소를요. 제가 마지못해서 애들 초대한 저희까지 꽤 뚫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 예비사위의 쌍둥이 아들들은 이제 6살로 놀이방 다닌다는데 저를 보자마자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며 배꼽 인사를 하고 영주 동생들에게 삼촌 이모 하며 살갑게 웃어가며 인사를 꼬박하는데 우리 누나가 뭐가 아쉬워서 남이 낳은 애 키워가며 살아야 하냐던 애들도 어어 왔니? 하며 웃음을 못 숨기더라고요. 우리 알아보기 쉽게 애들한테 형 힘찬이 동생 세찬이라고 쓰여진 명차를 달아놔서 더 웃겼는데 한창 말썽부린 나이인데도 한자리에 진드감치 앉아있는 것도 그렇지만 매사 행동이 신중하더라고요. 아들 놈이 컴퓨터로 뭐를 보여준다고 방으로 들이자 점잖게 뒤로 빠져서는 그렇구나 하고 보는데 아들 놈이 너희들이 한번 해봐 하자 냉큼 신나서 앉는 것을 보면 진작부터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꼭 영주가 나은 것처럼 분위기가 비스름하니 입가하고 눈매가 썩 닮아서 아들 놈이 자기가 군대 간 동안에 누나 통 못 봤는데 그때 애들 낳았던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하자마자 애들 표정에 서글퍼지는데 제가 민망해서 쓸데없는 소리한다고 면박을 주었는데 밥 먹을 때 그러더라고요. 아까 삼촌이 자기들 낳은 거 아니냐 했을 때 정말로 그랬으면 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낳고 안 낳고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안 낳은 대신에 한 집서 살면서 친하게 지내면 되지. 그래도요 저번에 아빠하고 백화점 갔다가 엄마 만났거든요. 근데 괜히 봤어요. 맞아 그냥 새엄마만 알고 말았어야 됐어. 외할머니도 괜히 봤어. 그치? 제가 눈짓으로 뭔 소린가 하고 묻자 우석이가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말을 하는데 씁쓸하면서도 영주 결혼시켜도 친애미가 중간에 찾아와서 관계 그르칠 일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애들 놀이방 들여보내며 입을 옷이랑 내 목 좀 사입히려고 백화점에 갔다가 그 상사하고 그 상사하고 전부인하고 장모를 만났다는데 둘 다 신수가 화나게 잘 빼입고 있더랍니다. 그 모녀를 먼저 본 이 사람이 괜히 애들 보이고 싶지 않아서 피하려다가 정면으로 딱 마주쳐버렸다는데 엄마라는 여자도 그렇지만 애들 낳고 큰 6,7개월 같이 키운 외할머니란 여자도 눈빛이 쨍한 게 영 불편했다더라고요. 심지어 자기가 이 사람 버리고 돈 많다는 남자로 갈아타고 팔 잡힌 걸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이 백화점은 웬일이냐고 주제 모르고 설친다며 비웃는데 애들 보고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하고 괜히 돈 들어간다고 자기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예비사위는 그렇게 안 봐도 될 그 여자들을 보고선 애들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냥 사실대로 엄마라고 말을 해줬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엄마 찾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빙빙 돌려 말하는 것보단 그게 낫다 싶었다는데 이미 영주하고 안면 트고 아빠하고 결혼하면 새엄마가 되는 것을 아는 애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썼답니다. 자기들도 곧 엄마 생길 거라 볼일 없다고요. 이러니 반대를 할 수가 있나요. 어린 것들이 뭘 알고 하는 말인지 외할머니 엄마하고 아빠하고 언제 결혼해요 하고 묻는데 그 투명한 눈을 마주하고 니들 딸려있어서 내 딸 안 줄 건데 이 소리가 죽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쌍둥이들 등살에 영주를 뺏겼답니다. 참내 애들 잘 보고 좋아하는 것만 않았지 남의 애들을 키우게 될 줄 몰랐던 우리는 입이 썼지만 집 팔자지 반은 포기를 하였는데 이후로 이힘찬이와 세찬이 재롱 보는 맛으로 사회집의 문턱이 닳도록 들락달락 우리가 안 가면 애들이 전화해서 언제 와요 하는데 안 갈 수가 없고 가면 고맙다고 먼 표딱지를 주는데 그게 무료 안마권 입니다. 언제든지 공짜로 30분 안마 받을 수 있다는데 써본 적은 없고요. 아무튼 요 놈들 키우면서 영주는 딸을 하나 낳았답니다. 그런데 처음 영주에게 애생겼다는 말에 애비도 그렇고 영주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도 걱정을 조금 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맺어져서 그 아이로 인해 처음 먹은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 두려움이 조금 있었는데 요 쌍둥이 녀석들이 제일 좋아하더니 여동생이란 말에 또 용돈 모아가며 오빠 노릇하고 싶어서 안달랐어요. 태어났니 지들이 더 좋아 죽는데 언젠가 중학생쯤 되었을 때 너희는 엄마한테 친자식 생긴 게 싫지 않으냐 물었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게 왜요 하길래 아니다 하고 말을 돌렸습니다. 엄마라고 어렴풋하게 재수없는 기억만 나는 애들은 우리 큰딸이 그냥 엄마였던 겁니다. 낳아주고 안 낳아주고 그런 의미 없이요. 실제로 영주는 애들을 똑같이 혼내고 똑같이 재우고 똑같이 먹이며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사위놈은 자기 말은 안 들어도 엄마 말씀은 꼭 들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고요. 그렇게 결혼해 10년 후 지금 요놈들은 지금 나란히 바가지 머리한 고등학생이 되어서 지 엄마를 하늘로 아는 녀석들이 되었답니다. 둘 다 공부도 썩 잘해서 영주가 아주 자랑스러워 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예쁘고 대결한 것과 비례해서 저는 한편으로는 두려워지기도 했어요. 그래 그 친엄마는 아주 소식 없고 난 가끔씩 그 애엄마라는 여자가 애들 뺏어가고 네가 우는 꿈을 자주 꾼다. 망령이지. 생각하기도 싫은데 자꾸 생각해서 그런가. 힘찬이나 세찬이 없으면 난 허전해서 못 산다. 오히려 네가 낳은 까칠한 손녀보다 동글동글한 개들이 더 이뻐. 우리 결혼할 무렵에 애들이 지 엄마 봤다고 했잖아. 실은 그 여자 소개시켜준 사람이 그러는데 그 무렵에 남편이란 사람이 병 얻어서 입원해 있었대. 암으로 수술하고 한 3개월 항암하다가 갔다는데 천벌 받은 거지 뭐. 암튼 애들이 눈에 밟혔다면 바로 애들 찾으러 왔겠지. 근데 그 엄마하고 내내 다른 돈 많은 남자 찾으러 다닌데 남편 갈아타고 근 20억 돈벼락 맞고는 그 길로 나선 모양이더라고. 그러니 애들 달고 수월하겠어? 준다고 해도 안 받을걸? 그렇다면야 다행이다만 참 사람이 어쩜 그런다니 아무리 돈이 좋아도 말이지 남편이야 버릴 수 있다고 쳐. 애들은 어떻게 버리니 게다가 쌍둥이를 거기에 한통속으로 굴던 엄마라는 인간은 보고 아우 난 처음 네 남편이 인사와서 처연하게 자기 아버지 이야기부터 집 마누라 이야기할 때 사위로는 싫었는데 또 인간적으로 안쓰러워서 위로해주고 싶더라고 눈은 크다래가지고 용의 사람이 그렇게 버려져서는 또 돈 열심히 벌고 굴리고 덕분에 니가 편하게는 산다만 그래 그 여잔 좋은 남편감 지발로 차버린 거지 뭐 어디 그 여자 지금 엄청 부자됐다는데 사귄 남자가 유부남 이었는데 엄청난 바람둥이 인데 또 돈 버는 수단이 좋았대 그 남자한테 빌붙어서 있는 돈 투자하면서 제법 풀리고 결국은 그 마누라한테 상관소송 당하고서는 헤어졌는데 뭐 서로간의 진짜 사랑은 아니어서 가끔씩 정보 받나봐 돈에 애고 뭐고 버리고 영혼 파는 여자니 뭐 결국 지 행복 찾아 잘 사는 모양이야 참 하늘도 무심하다 지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도 모를 거 아냐 돈 주고도 못 사는 행복인데 짐승 같은 것 그 애미도 나는 이해 안 가고 어쨌든 이쪽에 미련 없다니 다행이다 개꿈 이었구만 그래 그치 개꿈 이지 개도 안 물어갈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순순히 뺏길 것 같아 말도 안되는 소리 짓거리는 주둥이부터 비틀어버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허리몽댕이를 분질러버릴 거야 남편이 애들 똥기저귀 갈며 키운 애들을 지가 뭐라고 뺏어가려고 그래 아무리 꿈이라도 그렇지 나는 그 여자 그러니 사위 올려서 그렇게 결혼하고 그 상사하고 바람나지 세상에 애들 백일덕 돌리러 가서 눈 맞는 여잔 처음이야 어떻게 그런 배 속에서 그렇게 이쁜 애들이 나왔는가 안 믿긴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영주가 쌍둥이 아빠인 사위와 결혼한 지 10년 후 돈만 밝히는 그 전처가 거액을 애들에게 남겨주고 꼴까닥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어느 날 난데없이 법원이라며 전화가 왔다는데 심찬이하고 세찬이가 상속 1순위라며 보호자와 함께 필요한 서류 가지고 내방하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천년만년 살 것 같았던 그 여자가 죽다니요 들어보니 차사고로 죽었다는데 자기 엄마하고 어디로 만난 거 먹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뭐에 쉬었는지 도로 옆에 호수로 냅다 돌진을 했답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사고를 목격하고 119 불렀지만 이미 늦었고요 죽고 나서 형제들이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던 모양인데 가전제품이나 금부치는 가져가도 돈이나 부동산은 못 가져가죠 결국 친정엄마의 얼마 안되는 재산만 나눠가지고 이 부자라는 애들 엄마 재산은 법원으로 넘어갔고 상속자를 찾아 힘찬이와 스찬이에게 전액 상속된 것이었습니다 일생 빌어먹게 살더니만 결국 죽음이 엄마 노릇 한계죠 세금 떼고도 둘이 나누면 각각은 30억 정도 물려받게 된 것이니 각각 로또 두 번 당첨된 것이나 마찬가지에 지 아버지보다 부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 영조와 사위는 또 일로 고민이 많았죠 애들에게 괜히 상처가 될까 하고요 자초지정을 전해 들은 애들은 다행히 크게 상처받은 것 같지는 않았다는데 물론 큰돈 물려준 자기 친엄마 납골당에 한번 인사 가서는 공손하게 낳아주시고 돈까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 쓸게요 하고 인사를 했답니다 영조가 납골당 나오면서 괜찮으냐 하며 애들을 다독이자 친엄마가 돌아가셨다는데 이렇게 안습을 줄은 몰랐다면서 괴로워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조나 아버지 죽는 건 상상도 못하겠다면서 아프지 말고 오래 살라고 앵격 붙었다네요 그렇게 애들은 조용히 상속 절차 밟고는 쥐들 통장 다 영주에게 맡겼답니다 좋은 곳에 쓴다고 하더니만 여기서 이자 나오는 건 다 엄마 가지시라고 동생도 이쁜 옷 사주고 앞으로 우리 식구 만난 건 먹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안마이자도 사드리고 냉장고도 바꿔드리라고요 그러고선 둘이서 아무 일 없는 듯이 학교 다닙니다 원금은 손대지 말고 이자만 뜯어드셔라 한 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야물딱 져서 우리가 주는 용돈 차곡차곡 모았다가 나중에 큰 선물 해주는 애들이거든요 요 놈들이 컴퓨터를 잘 다뤘서 경공도 그 계통으로 갈 거라는데 졸업하고 둘이 사업하겠다고 그러는 거랍니다 참 그런 것은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힘차니 세차니 엄마한테 고마우면서도 미안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애들 내버리고 나간 건 본인이니 남탓할 것은 아니고 아무튼 애들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렇게 열심히 벌어둔 돈으로 애들이 좋은 곳에 쓴다고 하니 편히 눈 감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날은 한치 앞도 모른다고 본 뒤 낳아준 엄마보다 더 연이 되는 사람이 있나 보다 제가 우리 큰손자들 보며 느꼈답니다 우리 애들 모두들 건강하게만 바랄 뿐 부모로 욕심 한 수 접으면 애들이 알아서 지 인생길 풀어가니 사람만 건실하다면 배경보고 반대는 하지 말자는 주의네요 진국 중에 최고 진국인 우리 사위에 손자 같은 아이들 놓치기는 아깝잖아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70대가 되는 남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후회가 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곧 있으면 42살이 되는 아들 저는 제 아들에 대해서 제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문제라면 문제의 시작점이었죠 아들은 어릴 때에는 뭐든 잘 아는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를 하라고 안 해도 알아서 아는 착한 아이였죠 속으로 저는 얘는 뭐가 돼도 될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사춘기도 없이 가족들과도 잘 지냈고 학교에서 상담을 할 때면 담임선생님이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냐면서 오히려 되묻기까지 할 정도로 반듯한 아이였습니다 유명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도 아이는 학업 스트레스나 친구 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정도로 아무튼 정말 1등 아들이었죠 명문대까지 턱하니 한 번에 붙고 그러고 나서 연이어 대기업 취업까지 성공한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걷던 우리 아들 그때까지도 저는 우리 아들을 자랑하고 다니는 걸 낙으로 살았을 정도였습니다 아들 먹이고 입히려고 돈 벌었고 아들 공부시키려고 TV도 안 보고 책 보면서 거실에서 꾸벅꾸벅 졸았었으니까요 어찌됐든 대뜸 결혼할 사이라면서 여자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저 그때 좀 충격받았습니다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는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래 니들은 얼마나 사귀었어? 두 사람이 좋아서 사귀는 거 맞지? 아 아버지도 참 당연히 좋아서 사귀지 안 좋아하는데 사귀겠어요? 저희 만난 지 1년 정도 됐어요 나이도 이제 서른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거야 그렇겠지 근데 대체 근무자였다면서 그건 계약직인 건가? 실례 되는 질문인 줄 알지만 그 말은 비정규직이란 말 아닌가? 그게 뭐 어때서요? 요즘 정규직 자체가 없어요 계약직 아니면 프리랜서예요 저는 운이 좋아서 정규직인 거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지만 아들에게선 당연한 얘기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육아유직을 쓰는 사람의 대체 근무자였다는데 그건 1년도 안 되는 계약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같은 직장에 다닌다는 말은 사실 맞지 않는 것이지요 같은 직장에 다닌다고는 해도 그 여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회성 근무자였으니까요 아들은 그 대기업에 정식으로 필기시험을 보고 면접을 거쳐서 50대 1로 들어간 정규직이었습니다 들어가기가 워낙 어려운 곳이어서 면접도 3차 면접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들어간 아들이 왜 하필 저런 여자애를 데리고 왔는지 너무나 답답하기만 했지요 주변에 조건 좋고 똑똑한 여자애들이 많았을 텐데 너는 대변인이냐? 수연씨는 말 못해요? 하 참 그래 그건 그렇다 쳐도 남자 나이로 서른이면 아직 너무 젊어 여자하고는 다르잖냐? 사실 더 갑갑했던 건 그 여자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약직이냐고 물어본 것도 아들이 대답을 했던 거죠 나를 무시해서 그러는 건지 말하기 싫어서 그러는 건지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의 태도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죠 이제는 부모와 정이라도 때렸는지 제 말에 꼬치꼬치 말대답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수연씨 만나고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 아니면 결혼 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도 서른쯤에 결혼하셨잖아요 수연씨 나이도 있으니까 일찍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 여자랑 남자랑 다르다니까 여자는 서른이면 이제 끝물 취급받지만 남자는 아니야 너는 아직 결혼하긴 너무 이르다 둘이 좋아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성급하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벌써 결혼이냐 두 사람 충분히 연애하다가 그때에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3년 후에 결혼해라 저는 아들에게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솔직히 그 여자가 하나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죠 얼굴이 예쁘기란가 그렇다고 집이 부자인가 그렇다고 똑똑한가 아니면 직장이라도 안정적이든가 나이도 많은 데다가 내 말에 대답도 안 하는 고집도 대단한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잘난 우리 아들을 저런 며느리한테 뺏기고 싶지 않았죠 압니다 그런 게 다 제 욕심이라는 거요 그런데 서른 살이나 먹은 계약직 여자애와 결혼을 하겠다뇨 그건 우리 아들이 정말 보는 눈이 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대놓고 이런 조건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저의 체면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연애하다가 3년 후에 결혼하라고요 그때까지도 서로 좋아하고 있다면 말릴 생각은 없다고요 저도 최대한 양보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늦어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1년 후에 할게요 지금도 같이 살고 싶어서 미치겠단 말이에요 아들은 평소와 다르게 저에게 반항하듯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늘 내 말에는 온순하게 받아들이는 편이었는데 아니었지요 얘가 왜 이러냐 사춘기도 없이 착하게만 지냈던 애가 둘이 그렇게 좋다면서 왜 3년을 못 기다려 그래야 니들 집도 사고 그러지 않겠어 지금 아무것도 돈 모은 것도 없을 텐데 전세 자금이라도 있냐 그거야 어머니가 거 봐라 어차피 부모들이 돈 모아서 집을 해줘야 하는 거잖냐 그 말은 즉 아직은 니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 내 말 들어 저는 거의 통보하듯이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집 얘기가 나오자 두 사람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죠 그 여자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조건도 마음에 안 드는데 목소리조차 들려주질 않으니 더 마음에 안 들더군요 역시나 얼마 안가 두 사람은 헤어졌죠 제 예상이 딱 맞았습니다 그 여자애는 1년짜리 계약직이었기에 그 시간이 지나자 서로 멀어졌던 것입니다 순진한 저희 아들을 꼬드겨서 인생 역전하려고 했던 여자였던 것이죠 고작 1년도 못 버틸 연인이었는데 만약 결혼을 했다면 큰일 났을 겁니다 저는 헤어졌다는 아들의 말에 안도를 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아들이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 가더군요 헤어진지 며칠 안됐을 때에는 그래 술이라도 먹고 훌훌 털어버리라는 생각으로 늦게 들어와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뭐라고 하면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그냥 다 모른 척했죠 근데 가만 놔두어서 그런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점점 들어가더군요 거의 고주망태가 되어오는 날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하다하다 못해서 아들을 앉혀놓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너는 어쩌자고 지금 시간에 들어오니? 어? 내일 출근 안 해? 도대체 언제까지 술을 마시고 그 여자 타령을 할 거야 이놈아 제가 왜 헤어졌겠어요? 다 아버지 때문이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었고 붙잡고 싶었는데 3년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날 수연 씨한테 보여준 아버지의 몰상식한 태도가 문제였다고요 그래도 좋아하면 기다렸을 거야 근데 그 애는 그것도 못 버티고 떠난 거고 근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추정을 부려 어? 동석아 제발 정신 차려 엄마가 그 여자보다 더 예쁘고 더 좋은 사람 소개시켜요 아내는 답답하다는 듯이 아들을 붙잡고 이런저런 설득을 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려니 참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죠 마음 같아서는 여자한테 정신이 팔린 아들의 등짝을 세게 때리고 싶었어요 잘 헤어졌다는 말도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버지 때문이라는 그 말 때문에 속이 쓰렸기 때문이죠 좋은 여자? 아 조건 좋은 여자? 그런 여자가 저 좋다고 할까요? 그리고 저 같은 마마보이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수연 씨가 그러더라 그냥 엄마 아빠랑 살라고 그날 자기는 살면서 그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 자기도 귀한 자식이라고 나와 참 우리 아들이 마마보이라고? 자기랑 결혼 안 해줬다고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해? 솔직히 그 여자가 내세울 게 뭐가 있었니? 계약지? 녀석아 정신 차려 결혼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끼리 하는 거야 왜 어른들이 비슷한 집안끼리 하는 거라고 하겠어 어? 아내는 화를 냈다가도 울고 있는 아들을 설득하느라 애를 썼습니다 고작 그런 여자 때문에 매일 술이나 마시고 있는 아들이 그때 처음으로 정말 못마땅하더군요 이렇게 잘 키워놓은 아들을 언감생심 노린 그 여자 그런 염치없는 여자 얘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됐다 그만해라 이제 그 여자 말도 꺼내지 마 어디 너랑 그 애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택도 없는 소리한다 나는 그래도 너희들한테 3년이란 시간을 줬어 우리가 헤어지라고 고사를 지냈냐? 지들이 틀어져서 헤어져 놓고 이제 와서 술 타령이야? 어? 당장 방에 들어가 잠이나 자라 인마 급기야 저는 아들한테 버럭 화를 냈죠 듣자 듣자 하니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있어야죠 우리가 지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안 되라고 하는 소리겠습니까? 뭐 우리 아들이 마마보이? 분유나 더 먹고 오라고? 참 기가 막혀서 그날 밤에는 잠도 안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들은 부랴부랴 일어나서 회사로 갔죠 아내가 열심히 깨워서 억지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린애도 아니고 방황하는 게 좀 오래가네요 저러다 혼자 될까 봐서 아휴 인연이 틀어졌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도통 정신 차릴 생각을 안 하니까 걱정이 돼 저렇게 그냥 놔둬도 될까? 저러다 말겠지 세상이 어디지 맘대로 되나?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원상태로 돌아올 거야 걱정 마 저는 아내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정작 제 속은 부글부글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예전에 내가 알던 아들이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부모 말은 잘 들었었는데 이제는 씨알도 안 먹혔던 겁니다 정말 그 여자의 말대로 우리 아들이 마마보인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저는 속상한 마음에 핸드폰을 켜서 지인들의 연락처를 쭉 훑었습니다 우리 아들과 어울릴 만한 집안이 있는지 아니면 속이라도 주선해 줄 사람이 있는지 혹시나 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무원이나 교사 혹은 대기업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쭉 봤습니다 인맥이 화려한 건 아니었지만 군데군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연락을 하는 척하면서 우리 아들과 어울릴 만한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직업이 마땅치 않으면 집안이라도 줬던가 아니면 집이 좀 가난하더라도 전문직인 사람들 위주로 물색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런 노력은 금방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소개팅을 해준다고 해도 아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훅 지나가더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던 건 점점 줄어들었지만 건강에 이상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병원에 가서 영양제를 받기 시작했죠 아내의 걱정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저희는 집안에서도 아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지내야 했죠 기분이 늘 안 좋은 상태였기에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저희를 불러놓더니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예전보다 더 푸석푸석했고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는 상태였죠 한눈에 봐도 건강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걸까 암튼 저희는 아들의 말에 거실 소파에 가서 앉았습니다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면서 저희를 쳐다봤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언제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거냐고 세상의 절반이 여자야 그 중에 네 여자 하나 없을까봐 잔소리 그만하세요 저도 지금 힘들어서 미칠 것 같다구요 저라고 이렇게 지내고 싶겠냐구요 그래요 여보 우리 그냥 믿고 기다려줍시다 그것밖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잔소리가 나왔죠 그러면 아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제게 대들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말리지 않았다면 큰 싸움이 났을 정도로 저희 둘 사이는 심하게 틀어진 상태였죠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제 마음은 썩어 문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 회사 그만뒀어요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아침에 저 깨우지 않으셔도 돼요 아들은 여전히 심각한 얼굴로 저와 아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다니요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웠던 회사였는데 저와 아내는 그 여자랑 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보다 더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뭐라고 했니? 어?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너 혹시 그만둔 지 얼마나 됐어? 그래서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거야?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지금 그만둔 지 세 달쯤 됐어요 죄송해요 멘탈이 완전 무너져서 그런지 집중도 안 되고 그냥 다 귀찮아요 저는 아들의 말에 기가 막혀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격을 당한 것 같았죠 회사를 무려 세 달 전에 그만뒀다니요 다 귀찮다니요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 이 녀석이 완전 미쳤나? 그 회사를 네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 안 나냐? 어? 그리고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만둬? 큰일 났네 이놈 여자한테 완전 빠져서 너 이게 제정신이야? 네 맞아요 저 제정신 아니에요 제가 그러고도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제 심장과도 같은 사람하고 헤어졌는데 그리고 제가 왜 부모님한테 직장 금만둔 걸 상의해야 돼요? 저 이제 서른다섯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도 저한테 관심 꺼주세요 제발요 아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관심을 꺼달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더군요 압니다 우리 아들 다 컸고 이제는 부모한테 독립할 나이가 지냈다는 걸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한테 이렇게 대들거나 저희의 의견을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지금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아들은 말을 끝내자마자 방으로 들어가서는 문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아내는 놀란 눈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죠 어머 어떡해 우리 아들 맞아? 상관하지 말라니 우리가 질을 어떻게 키웠는데 여보 어떡해요 진짜 저렇게 그냥 놔둬도 돼요? 다시 그 여자에게 연락이라도 해볼까요? 뭐라고? 그 여자애한테 다시 연락해? 됐어 회사까지 그만둔 건 좀 충격이긴 하지만 우리 아들은 알아서 정신 차리고 잘 일어설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자 저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더 깊이 관여했다가는 더 엇나갈까봐 걱정이 됐어요 이후 저희 집은 더 참담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금방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거나 다른 사업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반대였죠 아들은 밖에 나가지도 않았고 집에서만 지냈죠 우리 아들에게 저런 면이 있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씻지도 않았고 청소나 정리정돈도 전혀 안 하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생활 습관 때문에 아들은 급격하게 살이 찌더군요 아내와 저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다른 집 애들은 결혼도 하고 손자도 봤다고 자랑을 하는데 우리 아들은 하루아침에 백수가 됐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는 한심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저희는 안되겠다 싶어서 아들에게 사업을 하자고 꼬드겼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카페를 열어보자 너 커피 좋아졌냐 예전에는 경치 좋은 곳에 카페하는 게 꿈이라며 어? 아들아 제발 정신 차려서 우리 같이 해보자 돈은 우리가 다 대줄 테니까 저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답답하니까 저도 모르게 큰소리가 나올 것 같았지요 아들은 처음에는 제 말에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귀찮다면서 저를 문 밖으로 내쫓곤 했지요 하지만 그날 제가 카페를 열어보자고 했을 때에는 좀 달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취업만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카페? 그건 로망이긴 했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들은 제 말에도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겨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에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요 그래 로망 맞아 얼마나 멋지냐 이 아빠가 좀 알아볼까? 아니다 네가 다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리는 너를 믿고 기다릴 거야 몸과 마음의 여유도 되찾길 바랄 뿐이니까 저는 아들이 뭐든 하겠다고 하면 다 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는 아들을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저는 아들이 관심을 보이자 기뻤습니다 한동안 아들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카페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저희와 의논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 알아서 결정하라고 했고 그 덕분인지 모르는 것도 자신이 다 처리를 하려고 아들은 혼자서 끙끙대면서도 기분이 좋아 보였죠 삶의 의지를 보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걸 다 잘 아는 아이였기에 그 여자와 헤어지고 나서 회사까지 그만두고 했을 때에는 너무나 화가 나고 속상했지만 그 또한 아들이 견디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오히려 그때의 상처들이 아들의 마음을 튼튼하게 해줬다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아들은 한강변에 평수가 조금 큰 카페 자리를 알아왔습니다 임대이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그런지 가격이 비쌌죠 게다가 권리금 또한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셌습니다 속으로는 처음인데 너무 무리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희는 끌어올 수 있는 대출은 다 받아서 차려주었습니다 똑똑한 아들이었죠 뭐든 못하는 게 없는 녀석이었던 터라 믿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아들은 개업식을 앞두고 살도 빼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보수해야 할 곳들도 손수 고치며 땀 흘리는 모습을 보니 그제야 내 아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울컥하더군요 제발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만 살아달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카페 개업식 때에는 사람들로 인사닌이었죠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와서 축하를 해줬고 다들 부럽다는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흐뭇했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동굴 속에만 갇혀 살던 아들이 이제 드디어 밖으로 나와서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가슴이 뜨거워졌죠 아들은 늦은 시간까지 카페를 열기 위해서 그 근처로 원룸을 얻어서 독립도 하였습니다 아내는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걱정했지만 저는 그 또한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죠 이미 독립할 나이가 한참 지난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도 궁금해도 카페에 가지 않았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죠 대신 친척분들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다면서요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의 표정도 점점 밝아져만 갔죠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카페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 같았는데도 전화를 걸면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웬일입니까 카페를 연지에 석 달도 채 안 돼서 코로나가 터진 것입니다 그 큰 카페에 손님이 하루아침에 뚜껑 끼고 만 것이었죠 세상에 이런 일이 터질지 누가 알았겠냐 금방 지나갈 거야 한두 달 버티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테니까 그때까지는 버티자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코로나는 금방 지나갈 거라고 다독여 주곤 했습니다 그동안 알바 등 좀 줄여서 유지를 하고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거라고 말이지요 아들도 제 말에 동의를 하면서 죽이 되든 바위 되든 버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 만에 끝나긴 커녕 더 심해져만 갔죠 모든 나라의 문이 닫히면서 세계여행길은 완전히 막혔고 회사들마저도 출근 대신 재택근무로 돌아서고 있었죠 그때 저는 걱정이 돼서 아들 카페에 갔습니다 빈 카페에 조용한 음악만이 흐르는데 제 눈물도 같이 흘러내리더군요 그렇게 북적대던 카페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임대료도 문제인데 어떡하죠 하늘이 저를 도와주질 않네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기가 어려워질지는 아들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또 예전처럼 자신감 없는 아이로 돌아갈까봐 걱정이 됐죠 저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왜 자신 없어?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망하기라도 할까봐? 아 금방 잡힐 거야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그동안 새로운 메뉴라도 개발하고 있어 결국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아빠가 아직은 여윳돈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임대료 같은 건 걱정하지 마 저는 막연하게 이 사태가 금방 끝날 거라고 그때까지도 믿고 있었습니다 백신이든 치료학이든 금방 개발될 테니까 거리 두기와 같은 지금껏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은 금방 끝날 거라고 말이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사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려고 하질 않았고 커피 한 잔도 배달을 시켜서 먹기 시작했죠 한강변이 보이는 뷰 맛집이었던 아들의 카페는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임대료를 냈던 저희도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결국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촌에 있던 맹지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행 빚이라는 게 쌓이면 더 안 좋으니까요 그때까지도 희망이 있다고 금방 시국이 좋아지고 다시 예전처럼 손님들이 찾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1년을 넘기자 힘들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으로 찾아와서는 무릎을 꿇더군요 아버지 저 그만할래요 이거 못할 짓이네요 희망이 없어요 거리에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손님도 한 명도 없는데 관리비나 재료비가 계속 빵꾸가 나니까 여기서 접어야겠어요 뭐? 여기서 접는다고? 아들아 내가 땅도 팔아서 보탰는데 그것도 다 썼다는 거냐? 그게 그때 알바생들 밀린 월급들 청산해주고 남은 걸로 커피 기계 하나 드렸더니 손님도 한 명도 없고요 매달 임대로 나가고 전기세며 기계 렌탈비는 계속 내야 되고 문을 여는 게 오히려 더 적자예요 아들의 눈에는 눈시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긴 커피숍에 들어가 있는 기계들이 대부분 고가이다 보니 렌탈에서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비용들을 다달이 내야 하니 적자는 더 쌓아야만 갔던 것입니다 저희는 사면 초과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버티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을 열면 계속 적자가 쌓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의 멘탈은 점점 더 무너지면서 예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래도 남자가 한 번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이대로 허무하게 그만두면 어떡하냐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문을 닫고 있다가 끝나면 열 생각으로 버텨보자 천년만년 계속 코로나 시국은 아닐 거잖냐 그리고 만약 더 길어지면 그때 결정을 하셨구나 저는 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아들에게 더 강해져야 한다고 더 버텨야 한다고 다독였습니다 매달 날아오는 카드값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때려치우라고 하고 싶지만 아들이 이마저도 실패를 한다면 더 큰 동굴로 들어가 버릴 것 같아서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보자 버텨보자고 어르고 달랬던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버티지 못하고 파산을 하게 되었지요 그 신호는 저한테서 먼저 왔습니다 제가 갚아야 할 월세와 관리비들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대출까지 받았는데 더 이상은 감당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더 문제는 몇 달 동안 가게는 새로운 주인을 기다렸지만 후임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가게를 내놓았지만 권리금을 내서 들어올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고액이 권리금을 받지도 못한 채 그 가게를 나와야 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더 깊은 동굴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독립해서 나갔던 원룸의 월세도 밀리기 시작해서 다시 집으로 들어왔죠 아들의 턱에는 다시 수염이 자라기 시작했고 초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동안 차라리 잘 됐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커피숍이 안 된다면 빨리 포기를 하는 게 나았을 거라고 말이죠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걸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위안을 하지 않으면 저희 가족은 버티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애써 포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아들은 자신이 갚아야 할 빚들이 많았기에 집에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어느 날부턴가 아르바이트를 다니더군요 바로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의 말입니다 아내는 아들이 아르바이트나 하러 나가는 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마흔살에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뭐야 어? 차라리 내가 식당 아르바이트라도 할까? 당신 뭐 다른 방법 없어요? 저렇게라도 사회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잘했던 녀석이 명문대학의 대기업까지 보내놨는데 이제는 알바생이라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 이를 어째? 당신 퇴직금이라도 땡겨봐요 우리 편의점이라도 차려줍시다 아들이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봐요 다 우리 욕해요 어? 아내는 사람들 보는 눈을 걱정하는 건지 아들을 걱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 그럼 차라리 자기가 식당 일이라도 나가겠다고 배수진을 쳤죠 한 번도 남의 집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던 아내가 그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니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겠더군요 하지만 차마 아내한테 일을 하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퇴직금을 뺄 수도 없었지요 편의점이라도 차려주면 정신을 차릴까? 아들이 예전으로 돌아올까?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어 저 녀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답답한 마음으로 아내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갈 수만 있다면 편의점을 내줘도 아깝지 않겠지만 그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편의점을 내려면 집을 팔아야 가능할 것 같았죠 이 집도 퇴직금 만큼이나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렇게 아들한테 다 해주고 나면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그만큼 아들이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적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안되겠어요 우리 예전에 그 여자 한번 찾아가 봅시다 혹시 혼자라면 다시 만나달라고 부탁을 해보죠 어때요? 예전에 그 결혼하겠다고 온 그 여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혼자일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아들 그때보다 몸무게도 많이 늘었어 얼굴이나 알아볼까 의문이다 아내는 답답한지 예전에 그 여자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이 그때부터 틀어졌다고 아내는 여전히 그 여자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었지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 우리가 더 그러면 아들 더 힘들 거야 그냥 냅두자 저와 아내의 이야기는 매일 반복되었지만 별다른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우리 가족의 마지막 생명줄이 될 퇴직금과 이 집은 절대 팔고 싶지가 않았지요 하지만 저의 마음은 얼마 안 가서 바뀌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친구 녀석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했기 때문이었지요 화려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치르는데 저는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혼자서 훌쩍거렸습니다 우리 아들보다 공부도 못했고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던 친구들의 아들들이 뒤늦게라도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손자를 데려온 친구도 있었지요 차라리 참석하지 말걸 하고 후회가 됐습니다 요즘 동석이는 뭐해? 대기업에서 승진해서 엄청 고액 연봉자 됐겠다 그치? 그래서 결혼 안 시키는 거야? 자네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하긴 요즘 애들은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애도 안 낳으려고 하더라 에휴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도 모르고 아휴 말도 마 주변에 마흔 넘어도 결혼 안 하는 자식들 천재야 부모들만 힘들지 애들은 결혼 안 하려고 하더라 부모들이 옆에서 너무 결혼하라고 재촉하면 안 돼 동석이야 뭐 대기업 다니고 돈도 많이 버는데 아쉬운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안 그러냐? 친구들은 우리 아들이 아직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회사 그만뒀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중간중간 만났을 때에도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했죠 다 제 탓이었습니다 제 자존심에 우리 아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거죠 결혼 안 한 거야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다는 말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친구들의 말에도 대답도 안 하고 답답하다는 표정만 지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도 더 이상은 말을 안 하더군요 그날 저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아내의 얘기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편의점을 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새벽에 들어온 아들을 소파에 앉으라고 불렀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아들의 얼굴은 이미 예전에 내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죠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왜 다시 취업하려고 안 하는 거냐? 네 나이가 몇인데 알바를 하냐고 어? 동석아 그냥 다시 회사에 들어가면 안 되겠냐? 저도 그러고 싶죠 근데 저를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냥 편의점 알바나 하면서 살 거예요 이게 마음도 편하고 너무 좋아요 그게 뭐가 좋다고 그래? 제발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대기업까지 다니던 녀석이 편의점 알바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뭘 하는 줄 아냐? 그래서 말인데 내가 편의점을 내줄 테니까 그거라도 운영해라 집이라도 팔아서 내가 해줄 테니까 진짜 마지막이니까 열심히 해야 돼 알았어? 근처에 가까운 곳으로 알아봐라 그러면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평생 이렇게 혼자 살 수는 없잖냐 저는 저의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아들에게 건네주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카페를 열었다가 망하긴 했지만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저요 편의점 운영하고 싶지도 않아요 커피숍도 해봤지만 저는 사업에도 재능이 없어요 그리고 뭐 여자요? 지금은 그때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보다도 더더 못한 여자를 데려올 텐데 아버지 눈에 찰까요? 아니면 제 나이 또래의 여자들은 한 번쯤 상처가 다 있을 테고 덜 싱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애가 있는 여자일 수도 있고요 아버지 그런 여자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주변 친구분들한테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거보세요 안 되시겠죠? 아들은 기이하게 웃으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저를 혐오하는 듯한 표정이기도 했죠 그 모습을 보니 섬뜩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뭐? 너 지금 그게 애비한테 할 소리냐? 돌싱을 데려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내려갈 거냐 바닥으로 왜 네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어? 동석아 다시 시작해보자 편의점 내줄 테니까 일단 자리 잡고 나면 너도 능력 있는 여자 만날 수 있을 거야 요즘은 여자들도 결혼 늦게 하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해 아버지 제가 아직도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에요? 꿈 깨세요 저는 이제 사업 망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나는 아저씨라고요 누가 이런 저랑 결혼하겠어요 아들은 아까와 반대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완전히 능력 없는 아저씨일 뿐이라고요 그걸 받아들이라고요 저는 그 말에 제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했던 건 저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여전히 명문대를 나왔고 대기업을 다니는 유능한 아이라는 과거 속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저 앞으로 여자 안 만날 거예요 그 여자 이후로 그 누구도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더 이상은 애쓰지 마세요 저 그냥 이대로 편하게 살다가 운이 좋으면 돈 벌어서 편의점 낼 거고 안되면 그냥 알바나 하면서 살게요 차라리 편의점 내는 대신 작은 원룸이라도 한 채 사주세요 완전히 독립해서 나가고 싶어요 뭐? 완전히 독립? 이제 우리도 안 보고 살겠다는 거냐? 저는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부모와 정을 떼고 싶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했죠 어쩌면 자식이 부모에게서 독립을 하겠다는 건 당연한 건데 왜 그 말이 상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무릎을 꿇더군요 제 나이에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부르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저도 힘들어요 잔소리 듣기도 싫고 아직도 저한테 기대하고 있는 것도 부담되고요 그래서 제가 밤 알바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저 보면 답답하고 화나실 거잖아요 저 좀 그냥 놔두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이렇게 필게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며 울먹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우리가 아들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붙잡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네 말대로 하자 네가 그래야 숨통이 트인다면 그래야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과거가 아닌 현재를 똑똑히 바라봐야 했습니다 저는 우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너를 옥죄였던 것 같다 기대가 커서 그랬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여자랑 결혼시킬 거라고 제일 후회가 돼 하지만 동서가 사람 인생이라는 건 한치 앞도 모르는 거야 내 소원은 이제 하나다 알바를 한다고 해도 자신감 있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저도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아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아들이 나가면 집안이 휑해질 것 같았습니다 방 3개는 이제 필요 없어졌죠 그래서 이참에 저희도 집 규모를 줄여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의 원룸을 사줬습니다 아들이 여전히 눈에 밟히지만 저희는 연락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힘들게 했던 건 다름 아닌 엄마 아빠였다는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행여나 저처럼 자식들한테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사연을 들으시고 자식들 독립시키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5세 남자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저는 30대 후반 아내는 20대 초반의 나이로 만났습니다 저는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병원 식구들끼리 잘 가던 고깃집 사장 딸내미였어요 젊은 나이에 부모님과 함께 가게를 물려받아 꾸리고 있었는데 사업 체질이었던지 인테리어도 신식으로 세련되게 신경 썼고 당시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내놓은 퓨전식 메뉴들이 큰 인기를 끌어 맛집으로 자리 잡았죠 저희 병원 식구들 역시 이 고깃집을 참 좋아했고 회식 장소로 종종 이용하거나 점심시간 때 점심 특선 메뉴를 먹으러 자주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만에 자식마냥 절 키우셨던 나이털 많이 지는 누나네 가족들이 집들이를 한다고 해서 이 집 대표 메뉴인 불고기를 포장해 가려고 들렀습니다 그때 사장님 따님이 친절한 미소로 응대하면서 유난히 썩썩하게 자라는데 저희 누나는 저더러 말하길 어휴 너도 얼른 저런 참한 아가씨 만나서 결혼해야지 언제까지 노총각으로 살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저 아가씨 너무 맘이 든다 아휴 저 아가씨는 짝이 있으려나 그러자 그녀는 이 말을 들었던지 저희 누나에게 서비스로 고기며 갈비탕이며 안겨 주더라고요 그녀 역시 저를 단골손님으로 왔을 때부터 눈여겨봤던 것 같습니다 어쩐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녀의 호감을 눈치챈 저는 좋은 관계로 거듭났는데 알고 보니 그녀에게는 말 못할 숨겨진 비밀이 있더군요 이미 결혼을 한 번 해서 이혼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애가 없어 다행이었죠 저는 과거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사람 하나만 보고 연애한 지 1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끝낸 후 신혼여행 첫날 아내가 입을 열더군요 여보 이혼여행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 앞으로 당신에게 정말 잘할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걸 바칠 자신이 있어요 라며 제 손을 잡는데 지난 과거에 아내의 주눅들고 상처받은 맘에 전해져와 저 역시 평생 제 아내를 존중해주고 사랑하겠노라고 맘 먹었습니다 이후로도 처가의 사업은 승승장구에서 큰 돈을 벌었고 아내에게도 콩꼬물이 떨어졌는데 바로 고깃집 2호점을 처가집에서 내준 것이었어요 아내는 처가집 핏줄답게 수환이 좋아 가게에서 나오는 수입 외에 따로 재테크를 하여 돈을 계속 불려나가기만 했습니다 사실 그로 인해서 저희 집에서도 아내 덕을 많이 봤어요 저의 연로하신 부모님 고관절 수술비랑 틀리 이런 것도 다 해주고 용돈도 넉넉히 드리는 등 참 잘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내에게 고맙기도 했고 괜시리 빚진 죄인이 된 느낌도 있었고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아내가 잘 나가니 저는 월급쟁이로서 열등감도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못 나가는 것보단 나으니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서도 기분이 괜시리 공개해졌죠 아내는 제가 힘들어 할 때마다 곁에서 돈다발을 세며 툭 던지더라고요 그깟 직장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요 나 충분히 당신 벌어먹여 살릴 수 있다고요 요새 돈 버는데 남자 여자가 어딨어요 아님 우리 가게라도 나와요 내 백으로 사장님 시켜줄 테니깐 일하고 싶으면 하고 한가롭게 친구들이랑 여행이나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요 골프 한번 배워보는 건 어때요? 나는 우리 남편이 자신감 이시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자르면 돈 더 줄 테니깐 당신 맘대로 써요 라고 카드를 턱턱 내미는데 이런 저를 주위 모든 사람들이 장가 잘 갔다고 입을 다스리곤 했지만 정작 저는 돈 잘 버는 부인 앞에서 쭈그리가 되고는 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부인 만나 애도 낳고 행복한 가정 꾸리는 소박한 삶을 바랬는데 아내는 제가 바라는 이상형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겁만 참했지 실제로는 사치를 부리면서 명품도 밝히고 백화점 VVIP 회원으로 작정하고 한번 돌면 수천만 원은 기본으로 썼습니다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죠 거기다 늦은 막직한 결혼한 제가 이혼난 만큼은 되지 않기 위해 심증이 가는 사건도 눈 감고 덮으려고 했습니다 다름 아닌 아내가 밖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만 같았거든요 저 역시 식당의 단골손님으로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저 말고도 아내와 관련 깊은 남자들은 제법 많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돈 많고 잘 나가다 보니 애인 하나 정도는 둘 수 있다 여긴 건지 뭐 하나 겉으로 흠잡을 곳 없었던 아내가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일하다가 가끔 가게 불시에 들리는 것으로 남편으로서 존재감만 드러내야 했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고깃집에서 바지 사장으로 눈치 보고 있는 것보다는 내 능력으로 내 직장 다니는 게 맘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딴 생각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아내 곁에서 감시하며 머물고 싶었어요 후에 아내수로 내어주며 같이 즐기고 논다던데 나들에게 엄마를 감시하게끔 해서 뒷말을 하게 만들어야겠어요 꼭 못할지까지 시켜야겠냐고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아내도 낌새를 느꼈는지 대놓고 제게 말을 했고 저는 그때도 아내에게 할 말이 없어 입을 굳게 담을 뿐이었습니다 남들 부부는 오래 살수록 친구처럼 돼가며 말도 많아진다던데 저는 점차 말수가 줄어가며 아내와 대화하는 게 답답했어요 어찌 보면 아내랑 성향이 달랐기 때문이었고 전 그런 아내와 결혼하면 안 됐던 거였습니다 지나간 인생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 때쯤 저희 가정에는 크나큰 위기가 닥치고 말았어요 바로 아내가 폐암 선고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폐암 3개라고 하더군요 유독 기침이 자자 걱정스러워서 병원 한번 가보자 라는 말을 허투루 듣고 그저 감기라고 본인 증상은 본인이 제일 잘한다고 큰소리 친 아내가 다름 아닌 폐암이라니 집안의 기둥이 흔들린 저희 가족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 역시 안타까운 건 마찬가지였는데 처가에선 모든 원망을 제게 쏟으시더군요 병원에서 일한다는 양반이 어떻게 지부인이 암 걸린 줄도 모르고 있었어 아무리 병원에서 수납 업무만 맡는다고 하더라도 오다 가다 보는 것도 있을 테고 서당께 3년이면 풍호를 읊는 법인데 아 자네는 20년 가까이 일했다면서 눈치도 없었나? 아니면 뭘 노리고 일부러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딸에게 모른 척했던 건 아니야? 하여튼 우리의 잘못되면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라고 호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아내가 저리된 건 당황스럽고 누구보다 가슴 앞을 누르신데 왜 저한테 화살이 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뭐라 대꾸하는데도 제 말을 듣지도 않으시곤 내 쫓아버리셨습니다 처가에서 일이 나오니 억울하기도 하고 가슴이 복받치기도 하고 울컥 서러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어찌되었던 병원 인맥을 동원해서 아내를 암으로 유명하다는 교수님을 수소문해 그곳 병원에 입원시켰고 2인실 병실만 남아있어 선택의 여지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곁에 다른 환자도 있었는데 유방암으로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였어요 곁에서 남편이 24시간 간호하고 있었는데 형편이 넉넉치 않아 다인실을 원했지만 자리가 없어 2인실에 머물고 있다 하더라고요 아내와 곁에 있던 환자는 동병상년의 아픔을 겪고 있어서 그런지 말이 잘 통했고 곧 언니 동생하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환자처럼 아내 역시 수술과 항암치료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는데 아내가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니 걱정도 되고 애잔하더라고요 담당 의사는 알고보니 제가 예전에 일한 병원에서 몇 번 마주친 교수님이셨습니다 아내의 폐암상기가 완체 마지노선이라 어쨌든 그나마 생존률이 있으니 열심히 노력해보자라고 힘을 주셨습니다 허나 아내는 처음으로 항암치료를 받자마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기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오는 식사를 소화를 잘 못 시켜 이틀 만에 살이 쏙 빠지더라고요 차라리 저 세상 가는 게 낫다 할 만큼 아내는 고통스러워했지만 저와 아들은 끝까지 곁을 지키며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옆에 있던 환자랑 보호자도 저희 가족들이 안타까워 보였는지 곁에서 좋은 말들을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모든 일은 맘먹기에 따라 달려있어요 끝까지 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보답받을 테니 힘들더라도 이겨내셔야 돼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 인연으로 보호자와는 더 많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암환자를 거느리고 있는 가족들 고통을 서로 위로하고 달래며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사람이었는데 관리를 잘했는지 굉장히 동안이라 잘 쳐주면 40대 초반 정도로 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옷도 젊게 입고 다니고 갈색으로 염색도 했으며 키도 커서 체격도 좋더라고요 직업도 스포츠 마사지사라고 했습니다 재산 걸고 한 사업이 망해서 깃을 외워 시작해 한 푼 두 푼 모아 처가집 식구들 도와주고 아내 기세워 주려 노력했다 하는데 살아온 세월이 결코 녹록지 않았던 것 같은 그 남자는 저와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더랬죠 어이없게도 뒤에서 자기 부인의 험담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형님 와이프는 돈이나 잘 벌지 돈 맞춰 주려고 인생 더 산 형님으로서 좋은 말을 해 주었죠 그래도 자네는 참 책임감 있는 모습이 좋아 보이네 그런 안에 병 걸렸다고 뒷바라지 다 하고 챙기니 아주 멋있어 자네 와이프도 병 깨끗이 닿으면 자네한테 잘해야겠다 라고 했더니 마냥 씁쓸해 했습니다 그렇게 그냥저냥 동지의 안에서 잘 지내고 있었던 찰나 어느 날 아들이 일찍 와서 아내를 같이 부축해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서로가 싸운 것 마냥 아무 말도 없으니 어색해서라도 무슨 말을 해야겠더라고요 마침 저 멀리 옆 부부가 보이길래 한마디 했습니다 참 부부로서 사는 게 쉽지 않아 저 사람들도 여태껏 사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 얼른 와이프가 낳아야지 마음속에 있는 갈등도 풀고 근심 없이 잘 살 텐데 남자가 성실한 게 사람 괜찮은 것 같더라고 하자 아내는 유달리 관심을 보이며 제게 옆 보호자에 대해서 캐물었습니다 그래? 저 남자 당신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그렇지 않아도 옆에 부인이 그렇게 자기 신랑 자랑을 마르고 닳도록 하더라고요 스포츠 마사지사라는데 돈 벌어서 부인 진정 구제해주고 부인도 어렵지 않게 살게 해주려고 수입 다 갖다 바치고 사람이 참 가정적이라고 하던데 생김새도 멋지고 훤칠하고 괜찮더라고요 라면서 먼 발치에 있는 그 남자를 하염없이 바라보는데 저는 뭔가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더라고요 느낌 탓인지 저를 도발하는 것 같았고 문득 열등감 때문인지 발끈에 자존심이 상해서 저도 모르게 빈정되게 되더군요 당신도 저런 남자랑 살고 싶었던 거 아니야? 당신이 보기에 저 남자는 처가에도 떳떳하고 부인한테도 자상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좋아 보이잖아 난 당신보다 경제적인 능력 없어서 맨날 처가 도움받고 살고 그림자에 붙여서 당신에게 기죽어 할 말도 못하고 당신 식당에서 뭐하고 있나 아들 지켜 감시하고 당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 아내는 저를 질렸다는 듯 바라보며 특유의 무시어린 시선으로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지금 내뱉은 말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꼭 심신이 약해져 있을 때 당신에게 실망까지 해야겠어요? 이럴 때마다 정 떨어지는 거 알아요? 열등감만 가득 차서는 항상 날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내가 딴 남자랑 만났나 의심이 되면 말을 하라구요 다그치기도 하고 화도 내면 되잖아요 말도 못할 거면서 비겁하게 빙빙 돌려가며 사람 떠보기나 하고 지치게나 만들고 왜 나랑 이혼하기에는 잃을 게 많아서 겁나나 보죠? 유난히 정색을 하며 제게 화를 내는 아내는 제 손을 뿌리친 채 천천히 혼자 앞으로 갔습니다 저도 잡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구요 아들이 엄마 곁으로 가서 부축해 주려 했지만 아들마저 꼴배기 싫었던 건지 아내는 밀쳐버렸습니다 아들은 저와 지 엄마를 번갈아 보며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도 엄마 말처럼 너무 기죽지 말고 할 말 하시면서 사세요 내가 볼 땐 아빠 정말 멋지고 좋은 분이신데 엄마에게만큼은 자꾸 뒷걸음질 치며 자신 없는 게 느껴져요 이러다가 정말 엄마 아빠랑 끝나는 게 아닐까 걱정이에요 유달리 아내에게 처지는 모습이 아들에게도 느껴졌나 봅니다 자식 보기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구요 좋게 생각하면 아내와의 좋고 행복한 관계를 위해 내 감정을 잠시 접어둔 것 뿐인데 나로 인해 왜 아내가 지친다고 하고 아들에게 조언을 받아야 하는지 갑갑한 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허나 전 아직도 아내가 왜 화를 내는지 핀트를 못 잡고 있었어요 집안의 기둥이신 마님께서 그런 남자가 좋다는데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섣부르게 판단 말고 열심히 옆집 남자를 벤치마킹 해야겠다 생각만 들더군요 그럴수록 아내와 점점 멀어지는 것도 모른채 말이에요 입원하는 시간이 길고 부딪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내는 옆집 아내를 제외하고서도 그 남편과 재밌게 얘기를 나눴고 저는 웃기게도 그 남자와 목소리며 행동이며 똑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남자 흉내나 내는 절 부담스러워하며 밀쳐내기 시작했어요 저더러 돌아가고 맘 편하게 간병인을 써달라고 하더라구요 아내가 항암치료를 받을 때마다 오히려 안색도 건강도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짜증이 늘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걱정이 되어 교수님께 찾아가 항암치료에 대한 경과를 물었는데 딱히 별 문제는 내 할 말을 내 할 말을 못 냈다는 게 이런 식으로 결과가 올 줄은 몰랐어 미안해 정말 라고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 속에 있는 진심을 전하며 아내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내는 이미 제게 맘을 닫았던지 건성으로 답한 후 피곤하다고 절 자꾸만 내몰려고 했습니다 저도 그쯤 되니 화가 나더라구요 할 만큼 했고 노력하고 싶은 내 맘이 짓밟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답게 살라 해서 나답게 살고 싶었는데 정작 그렇게 살려하니 나를 바라봐 주질 않고 언젠가부터 먼 곳만을 바라보는 아내가 참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터지고야 말았죠 아내는 다행스럽게도 스스로 경과가 좋아져 퇴원해서 통원치료하며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병실을 썼던 그 와이프도 곧 퇴원을 해서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가게는 장모님께서 대신 맡아주시는 통에 집에 맘 편히 쉴 수 있게 된 와이프는 종종 그 집과 만나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남자하고만 만나는 것 같더라구요 와이프가 몸이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암에 좋다는 음식들을 와이프에게 사다 주면서 살 때 조금 더 샀다고 저희 와이프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우리 부부 사이를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몸이 점차 회복되면서 다른 문제도 같이 해결하고 싶었던지 급기야는 저를 배신하고 말았죠 저희 병원에서 갑자기 새로운 직원이 오는 바람에 급히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고 저는 마지막 때 참석하며 자리를 채우다가 아내에게 말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왔는데 제가 집에 들어온 것도 모른 채 집에서는 아내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말았습니다 저한테 딱 들켰을 때 후다닥 잽싸게 자리를 뜨려는 그 남편은 어찌나 급했던지 얼굴을 필사적으로 가린 채 베란다로 나갔는데 갈 데가 없었는지 면상을 드러냈고 저는 피 눈물을 삼킨 채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흠신 후두렵해도 아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이 기회에 속에 잠자고 있던 말을 꺼내 도리어 제게 선전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이혼해 나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일했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남들은 부부 중 하나가 병 걸리면 그걸로 사랑을 느끼고 회복된다고 하던데 나는 병 걸린 덕분에 더 확실히 알게 됐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내가 암에 걸린 덕분에 삶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고 인생 낭비해 가며 불행해지기도 싫어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당신도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여자랑 만나서 사는 게 좋겠어 당신 열등감 평생 지긋지긋하게 봐왔는데 더이상 꼴도 보기 싫어 나같이 바깥에서 돈 벌고 하는 여자보다는 당신이 원하는 현모양처 여자를 찾아보도록 해 그만하자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 악물과 죽어도 이혼 못해준다고 너 따위가 유책 배우자면서 어딜 감히 내게 이혼 얘기를 들먹이냐고 목에 핏대가 소도록 소리쳤어요 아내는 아랑곳 안하고 제게 달려들어 제 핸드폰을 빼서 방금 제가 찍어 저장된 바람핀 결정적인 장면들을 우리 집 식구들에게 뿌렸습니다 너 미쳤냐고 뭐하는 짓이냐고 휴대폰을 억지로 빼서 들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아내의 치명적인 사실은 모두에게 퍼져나갔고 저는 한마디로 열등감 투성이지만 돈 때문에 외도를 저지른 아내를 참아주고 억지로 산 그런 남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유책 배우자면서 집을 나간 후 제게 이혼 소송을 했고 법원에서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 기각 처리를 했지만 우리 부부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누나는 재산 반씩 가르고 위자료 악착같이 받아내고 이혼하라고 종용했지만 저는 아직도 아내를 사랑하기에 절대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아내랑 잘해보려고 하는 건 제 욕심일까요? 많이 참기만 했던 건 다 아내를 위해서였는데 그녀는 왜 내 진심을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죽어도 절대로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법적으로라도 그녀를 붙잡고 있을 겁니다 참 허탈하고 힘이 빠지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